오랜만에 아니 이곳은? 포슈찜과 함께하는 포스트코 잠보기 아니 이곳은? 할머니 신발이야? 할머니 신발 너무 웃긴데? 세일해서 19장 99다 우리 집에 돗자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돗자리는 다 다 익선이야 야 너 지금 미우는 거야 엄마? 오랜만에 맥주를 오 무겁고 냉동실에 들어왔어요 버섯 이거 여름 아니고 스프링 믹스 스프링 믹스 로메인을 대형으로 사야겠어요 우리 다 먹을 수 있잖아 내 손님 오니까 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겨울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었지 진짜 맛있어요 턱시도 초콜릿 케이크 닭꼬치 어떠신가요? 닭꼬치 이거 맛있어요 이게 다 구워져 나와가지고 편한 것 같아 완전 맛있지 오늘도 시식남 이수시에까지 먹을 뻔했어 맛있어? 아 이수시에 헐 잡채를 팔다니 12.4구 어 여기 한글로 써있다 너무 웃기다 반갑다 반갑다 오 양 꽤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남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고 사자 오늘은 세일을 안하지만 그냥 살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추 강추 2불 30센트 세일 랄랄라야? 랄랄라 탄산구네 랄랄라 탄산구네 랄랄라 탄산구네 아니 이곳은? 랄랄라 비안산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근데 29불이야 고민되는군 나중에 유튜브 성공하면 사자 분발해야겠어 저 아직 구독자 만명이 안 돼서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다음에 구독자 만명이 되면 사러 오는 걸로 분발하자 28.99 대박 이게 소분한 게 여기 코스트코에 있었어요 뭔데 이게?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치즌벨 치즌벨 이번에 이거 사볼까? 이게 나눠져 있구나 응 나 이거 사보자 계산하러 갑니다 장구로 왔어요 꽃이 꽃이 만개했어 오빠 어떤 꽃을 살까요? 아직 켜지 않은 툴립 물 잘 갈아줘야 된다 오빠 물 잘 갈아줘야 된다 오빠 꽈리님 꽈리님 어 매운 고추가 어디있어요? 아리 귀여워 매운 고추 다 나갔어 망했다 이번에는 이 샐러드를 사볼까? 새로운 거 시도 아 딜 사야 돼 딜 아 딜 나랑 딜 할래? 아 최악 여기 대파 안 팔거든요 여기 대파 안 팔거든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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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떨어지기 고추 레몬도 오른 듯 고추 39cm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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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이것도 살까? 간소고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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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고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아무거나 사 고추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 또 고구마 나의 가시를 책임진 고관 아 이거 없네 이거 사면 되겠네 작다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려먹으면 얼마나 마실게요 아 네 빨리 잠으세요 금고구마 사랑 그 다음 뭐 살까 빵 어 조심해 내 딜 우유 이번에 이 파란색 먹어볼까? 우유 하나 더 살까? 빨리 먹으니까 아직 하나 산 거 기억왔나? 아 맞다 미안해 달걀 됐다 어 아껴 두부도 한 3팩 정도는 사줘야 두부 좀 샀다 이번에는 이 살살을 사볼까? 옛날에 먹어봤던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맛있는 거 이건 뭔데? 이거 맛있는 거 타지키? 몰라 아무튼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찍어먹는 거 뭐? 디핑소스?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는 거 다 맛있었어 시금치 디핑소스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 하나 뺄까? 먹을 거 같아 아 그래? 그럼 이거 먹고 이거는 빼자 2개만 사자 매우 오랜만에 사보는 띵귀니 내 사랑 블러드 오렌즈 이거 진짜 J.M.T 이거 새가 먹어 없어졌어 거의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양은 회자가 아니고 반대말이 뭐지? 아무튼 양은 적은데 맛있어요 이거 이거 무조건 사야죠 2팩 이것도 왠지 맛있을 거 같아 난 처음 먹어보는데 어? 타라트? 2팩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저녁에 쿠시오랑 먹자 어 이거 완전 맛있다는데 이것도 어? 또 비싸 그래 이거 투머치 달긴 하지만 2개 샀어? 그래 2개 이게 은근 괜찮더라구요 어 잠깐 이것도 어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왜? 그냥 이거 이거 아 이거 맛있어 어 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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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란 사이즈가 아닌데 아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오렌지 치킨 어때? 어 이거 나의 침 떨어먹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도 있다 아스파라거스 냉동 또 뭐 사야지 어 미트볼도 한번 사볼까 오빠? 나 이탈리안 어 그럴 것 같아 어 라갈비 살래? 13.99 어 맞췄어 카트 무슨 일이지 보기만 해도 배부른 카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순지 얼굴 여기 상처 났어요 코순지 활동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거 깔았어요 이거 깔았어요 방수 패드 그동안 이 쇼파가 까슬까슬해서 좀 코순지 몸이 닿으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거 까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깔걸 그리고 여기 식탁 밑에 있던 원형 러그도 뺐어요 너무 걸거쳐가지고 코순지 언제 또 일어났어요 이러니 위험하지 자꾸 안 돼 거기 또 왜 갔어요 거기 왜 자꾸 가요 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아 이제 곧 기겠는데 어제는 여름 날씨더니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또 흐려요 오빠가 고구마를 애플에 돌려놓고 갔어요 아 지금 참고로 오빠는 지하실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오 이거 완전 꿀고구마 꿀 보이세요 진짜 꿀고구마 꿀 반갑겠다 항구쟁이 택배가 또 왔어요 요거는 파란색 빨대에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시원하게 유리컵에다가 담으면 갬성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냄비를 주문했습니다 종이 라이너도 주셨어요 갬성있는 냄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요번에 코슨증 이유식 하면서 뭔가 찌는 거를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유식을 아마 인스턴트 팟으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적게 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냥 요렇게 냄비에다가 요거 스티머 해가지고 스티머 안 쓸 때는 요렇게 그냥 냄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요 무늬가 되게 갬성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 같은 건데 비치의자 같은 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언박싱 끝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구독자 2명 취소하셨고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성시경 신동엽의 마약 두부 정말 맛있지 청양고추 있나? 어 있어 된장찌개 키트 된장찌개 키트 이거 올려놨어요 진짜 세상 간편 두 개다 두 개다 왜? 오늘은 특별하게 된장찌개를 요렇게 나눠서 끓일 거예요 어 돼지 거의 다 올렸어 거의 다 올렸어 다 올렸어 코신찡 뭐하세요 아니 양말 다 벗겨놓고 뭐하세요 코신찡 어린이 오늘 어린이 같아 옷 입은 게 얇게 썰어서 구워줘야 간이 잘 밴다고 그러더라고 얇게 썰겠어 두부 투하 기름 파티 시작 네에 스트로 굽고 있고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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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는 거 떨리는 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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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다 붙었지 다 붙었어? 내가 날라갔어 망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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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좀 입고 나서 뒤집어야 되는데 안 익었나 봐 아직 준비된 야채들을 투하 맛있겠다 대충 하셔 그냥 먹자 오늘은 갱성 포기했어 그냥 아니야 저거 뿌리면 갱성이 있어 그럴 거야 투하 국물이 바글바글 될 때까지 좀 쪼려줍시다 한 번 먹으면 3일 동안 이것만 먹는다 점수로 말했고 어 개안이 붙었어 소울 또 가 그렇지 된장찌개도 난리가 났고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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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두부조림 짜잔 맛있겠다 비주얼 쎄 비주얼 예술인데 이거 담아줘 바위랑 쓱쓱 해갖고 귀여워 촉촉 이야 휘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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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맛있네 고소하네 고소하네 잘 익었네 노른자가 적당하게 이렇게 완전 시골 된장찌개 느낌 이게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거 자 우리 아들 새로운 장난감 시승식이 있겠습니다 빠바바 빠바바바 빠바바 빠배 꺄 어 자세가 편해 보이시는데요 지금 벌써 모빌 보고 있어 크루식 좋아요? 개울가에 딸이 갔어 다리 갔어 바다다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